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희압도 한대 지나가리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퇴근길은 편의점 네 개의 만원인 캔맥주 원프렴 과자 두 번 기다릴 울량이 통조림 가직하나 세상 떠난 찰림으로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최신 없댄 영상 본다 눈호강에 입속 가득 찬탄 짠의 조화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희압도 한대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를 좁은 방에 매트 깔고 생전 처음 해본 요가 체중계에 올라서서 어제와 같은 몸무게에 한도하며 배달앱에 간고식당 요리조리 찾아보고 또 조리요리 찾아보고 이런 맛에 살지 내일도 일하러 간다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인생이 별건가